심한 감기에 걸린 채로 연구 중이던 플래밍 실험도구를 앞에 두고 기침을 하고 말았는데 배양접시에 떨어진 콧물 접시에 배양했던 바이러스가 콧물을 만나 모두 사멸한 것을 발견 그 뒤부터 콧물을 집중 관찰한 플래밍 얼마 후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된다 사람의 콧물에는 세균의 세균막을 용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콧물뿐 아니라 사람 눈물에도 그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콧물과 눈물에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다 플래밍이 발견한 것은 중요한 생체 방어물질인 라이소자임이었는데 제가 발견한 이 라이소자임은 최대에 들어온 병균 세포의 막을 터뜨려서 무력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플래밍은 이 원리로 다양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실수로 흘린 콧물로 인해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플래밍 이 놀라운 일화로 인해 그는 가장 운 좋은 과학자로 풀리고 있는데 하지만 그의 행운 뒤에는 작은 현상도 놓치지 않고 관찰한 그의 노력이 숨어있었던 게 아닐까 고맙습니다 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곰 감사합니다.